평양의 버시다시피 첫눈이 내렸습니다. 뒤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한 시기가 서설로써 양력으로 11월 22일과 23일에 해당되지만 올해는 눈이 비교적 늦게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훈이 사람들은 해마다 이렇게 첫눈이 오면 그 서박한 흰눈에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합니다. 이렇게 고리마다 또 나무의 아지들마다 서복이 내려앉은 하얀 흰눈은 참으로 이채롭고 감미로운 종소를 안겨주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